안녕하세요. 백성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업로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. 오랜만에 올리는데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이건 PVC 파이프고요. 이거를 제가 동그랗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뚫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작게 여러 개 뚫어서 큰 거를 뚫어버리겠습니다. 확! 와이잤! 오! 된다! 와! 오! 오! 클럽 부러져버렸어. 이거 바뀌었어. 헬로! 아! 다듬어만 줍시다.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. 구멍 뚫었으면 이 기역자로 꺾인 관을 꽂아주세요. 가까이 넣지 마시고 한 이 정도만 한 이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. 원 아워 레이터 그리고 이 에어펌프를 사용을 할 겁니다. 땅 앞에 머리는 잘 풀러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버리고 이거랑 기역자 그거랑 연결을 해주겠습니다. 글루건을 잘 붙일게요. 펜프 한 이 정도면 네 번째 네! 꺄 네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구멍을 뚫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다 글루건으로 붙여버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합체를 다 했습니다.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. 밸브를 일단 잠궈 주시고 고무탄을 꺼져 주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 마무리로 팔페스코 불 달아주겠습니다. 아 근데 이 총 진짜 너무 세 가지고 저 캔도 찌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별을 맞춰서 별을 찌그러뜨려 볼게요 지금까지 캔을 찌그러뜨릴 정도의 힘을 가진 총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100% 찌그러졌다 진짜 잘 보세요 와 제대로 지게 별은 못 맞췄는데 밑에 맞췄는데 완전 찌그러졌습니다 대박과 꿀 최근에 영상 많이 못 올렸는데 앞으로는 더 재밌는 영상 밀린 것 까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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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